안녕하세요. 뷰티베더입니다. 미세먼지와의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뿌연 하늘에 답답한 공기까지 초미세먼지 부상상태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 특수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외출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역부족입니다. 완벽한 차단이 어렵다면 VBR 딥클렌징으로 미세먼지 박멸은 필수입니다.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되는 눈은 전용 클렌저를 사용해 꼼꼼히 닦아주고 호흡기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선 코 세척기를 사용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도 예외는 아닌데요. 두피 전용 스케일링 제품을 사용해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미세먼지, 눈과 코, 두피처럼 노출이 많은 부위도 꼼꼼히 케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뷰티베더였습니다.